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이크드 방송 잉유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바로 메이즈 특집 좀비 생존 원작 게임은 데이즈고요 자 오늘 할 게임 룰과 간단한 방식을 알려드리면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이신 분들은 다 생존자분들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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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분들과 함께 좀비들 속에서 생존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생존을 할건데 여기서 중요한게 있습니다 일단은 옆에 모드를 보시면은 위에 블러드가 피고요 아래에 뭐 식욕이나 잠력있고 있나요 지침이 오른쪽 밑에 그 포크랑 나이프 모양은 배고픔 그 위에 있는건 피 아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약간 현실 반영도 있어도 뭐 뼈도 부러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네 오늘 최후의 1인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크리퍼 있네 뭐니? 네 어쨌든 오늘 시작해보죠 이어억! 호호! 이어억! 아 뭐 들어가잖아 화가 들어가지 최후의 1인으로 남으면 됩니다 자 그래 시작합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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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벌 고! 좋았어 한번 살아남아 보자고 자 좀비 우와 좀비 개빨라 우와 좀비 진짜 빠르다 오! 생각보다 빠른데? 좀비가 뛰어다니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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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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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아이템 파밍이 좀 급하니까 안 따라와 안 따라와 일단 이거 펩시랑 총 총알 총알 하나 얻었습니다 어 이거는? 이게 뭐죠 이게? 어 뭐야 템이 계속 나오잖아 템이 계속 젠이 되나? 렉이었나? 수통이네 수통 네 수통 아하 총알이네 이건 또 총을 구해야되는데 이거는 붕대에요 붕대 피가 피가 그냥 달면 그냥 다는게 아니고 출혈이 일어납니다 출혈이 일어납니다 오 총알이다 총이다 총 권총이다 권총이다 어허어 리볼버 총알까지 아 좋습니다 자 자 먹을건 여기다 넣고 수통도 그냥 피를 채워주는건가 물같은건 안먹어도 되잖아 아 오케이 음료수 오우 와 여기 파멸할거 진짜 많은데 나 진짜 잘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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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점 완전점 완전 쩌는구만 없잖아 자 문 열리는데 다가봐야되 오오오 좋다 어허 이야 오늘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긴장되는구만 어 쥐인 때 쥐인 때 좀비한테 살해당했어 아 쥐인 때 뭐하냐 아 어 방탄 방탄 우와 나 진짜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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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벌써 오케 코카콜라까지 어우 나 진짜 많이 구했어 벌써 야 나 진짜 개쩐다 벌써 이정도 구했다는건 대단한거 아니겠습니까? 우와 나 벌써 신발이랑 어허 하하 개쩔 개쩔 어 뭔소리야 뭔소리야 이거 뭔소리니 좀비 소리가 나냐 그거 어 좀비 죽었다 저기 우와 좀비 뛰어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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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뛰어다니는거지? 자 오케 일단은 와 여기 여기 있으면 좀비한테 안전하겠다 자자자자자자자자 내려가자고 내려가자고 파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초반에는 아하 어 붕대까지 아 붕대 이거 한 대 맞으면 출혈이 일어나요 출혈 물론 조심해야겠죠 출혈이 일어나니까 아 배고프면 좀 단다 아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첫 아 총알은 진짜 많다다 오오 파밍이 너무 많네 행복하다 행복해 행복해 붕대는 많이 먹어놔야되는거 같애 오케이 됐고 붕대가 많으면 잘살지 먹을것도 많고 이제 뭐 샷건 같은거나 뭐 에이케이 뭐란거 있잖아 라플 스나이퍼도 좋고 이런거 있음 좋겠는데 아 몽둥이 야아 까리한데 공룡이 몇시간 사네 야 뭐야 기본템이야 기본템이야 기본템 도끼가 6인데 버릴래 음 어디 보자 뭔소리야 뭔소리야 무슨소리세요 자 총 쏘는 소리인가 이게 최후의 1인까지 살아남으면 되는거 아냐 최후의 1인까지 살아남으면 되는거 아냐 지금 몇명 나온지도 보이지도 않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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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살아남아 보이겠스 아니 칼이잖아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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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칼을 획득했습니다 사냥용 칼 좋아좋아좋아좋아 야 오오오오오오오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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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야 야 운노소 운이 이렇게 좋을수있나 아이템 정리좀 하자 잠깐만 야 아이템 정리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야 이렇게해서 어 아이템 정리를 좀 어 MP5 어 아 아 아 아 아 나 안그러간데 야 자 어디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 빠루 없어어 칼만 쓴들 이게 네 총알이 있나 내가 지금 봐야겠다 아 있네 있네 두개 있네 네 총알 두개 있네요 많이 많이 쓸 수 있겠다 두개면은 60발 지금 장전되는게 29발 쪼 80 80발까지 있네 아 출혈 출혈 어 죽을 뻔 쟤 누구야 어허 야 야 야 야야 아허 아이씨! 손들어 손들어 손든다 손들어 손들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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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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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야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안녕하세요? 무릎 꿇어 무릎 꿇으라고 무릎 꿇어 아야아 총 없지 니네 야 저 저 저 저기 어떻게 꿇어요? 저 성당 저 성당 저 성당 저 책상으로 가 어? 총에 있어나? 빨리 가 빨리 가 네 한명 어딨어 한명 어딨어 빨리 들어가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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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이씨 으이씨 손왓 손들어 으아앗아앗아라 야 어? 어? 잘 갈아야 꿇는 죽었잖아 힘을 먹었구만 아이템 좀 뺏을려고 했는데 아 좀비 진짜 쎄다 피 좀 채우고 꼼꼼하게 봐야돼 와 좀비가 잘 때려 오케 있어라 오케 똑같은 중이구만 군대랑 오케 캔 좋다 진짜 뭘 안가냐고 아까 그 김니아 목소리하고 오박스 목소리 들렸잖아 쟤나 뭐 붙어서 뭐가 좋아 그니까 그냥 안가는게 좋은거야 내가 또 이게 뭐 내가 눈치가 좀 빠릅니다 분명히 가면 죽습니다 좀비들 나오고 뭐 애들한테 꼬이고 템 뺏기고 그럽니다 분명 왜 눈치 눈치껏 해야돼 빠르다고 분명 어 뭐야 이거 아하이 이 안에 있나 뭐 넓은 도시로 가야겠어 어어 저게 조금 커보이네 오이씨 으흠 흠흠 좋고 좀비들 이렇게 쎄서 아 보기네 오 서로서로 죽이고있어 지금 와 근데 이거 샷건이 제일 좋은거 같거든 내 생각엔 샷건이 제일 좋은거 같으니까 아 어우 야 저 건물 진짜 커보이지 않냐 와 저기 진짜 템 짱 많겠다 이런데 야 이런 중심지를 원하는거야 나는 야 아아아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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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어 솔태웅 내가 잡았다 아 손들어 손 안들면 손을 안들면 내가 엎드릴거야 그리고 아저씨 아저씨 얍 얍 샷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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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샷건입니다 아 같이 팀 먹을래요 아 그럽시다 진짜 이기고 싶은데 아 잠깐 잠깐 가까이 오지마봐 아 알았어 알았어 일단 혹시 총있어요 아까 총든거 같은데 아 저 있습니다 있죠 어 두개나 있네 아 쏘지마세요 아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아 쏘지마세요 일단 아 뒤 뒤 뒤 뒤 뒤 오이 깜짝이야 혹시 그 총 그거 있어요 그 레빙턴이라는 총 총알 아 있어요 네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 샷건 총알은 아니잖아 아뇨 맞아요 샷건요 이거 빨간색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네 아 그거 오 좋아 형 뭐 총알 필요한거 있어요 총이름 뭐에요 아 필요없어 난 필요없고 응 뭔가 이거 이거 이렇게 하고 나 진짜 해먹거든요? 저기 마을에서 오오오오 아낌없이 주는 전사 이렇게 우리 팀 합시다 알겠습니다 저의 아이템을 저도 저도 행neck 증표 친구의 증표 드리겠습니다 뭐지 제가 너무 아끼는겁니다 뭐지 죽기 직전에 먹으려 했습니다 뭐지? 콜랍니다 와우! 탄산이라니 한콜라 하십쇼 이거 총알이 있는데요 저? 30발 장전해놨습니다 제가 아주 좋습니다 가봅시다 이쪽은 제가 털었습니다 아이템이 없습니다 큰건물인데? 오우! 에에에에에에에 에이! 당신은 이제 제 마스터입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 니가 샷건으로 더 세 그죠 제가 보디가드 해드릴께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여기 다 털었다고? 네 그쪽 다 털었습니다 저기도 가봤지 저기 아파트있는데? 네 제가 아까 동향을 좀 살폈는데 지금 세뇌명이서 팀을 먹고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 드럽고 치졸한 놈들이네 치..드럽죠 아 진짜 치졸하다 치졸해 어떻게 3명에서 팀을 하였으면 그랬지? 그니까 너무한거 아니야 그건? 반칙이죠? 저 아파트로 갑시다 일단 우리 그지 두 명까지는 반칙 아닌데 그.. 홍투더 개님 예?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예 이게 높은 건물에 있을수록 유리한거 같아 아 왜요? 좀비도 안나오지? 총도 있지? 좀비도 있고 총도 있고 좀비있으니까 안내려가는데 낫지 아니 좀비는 근데 별로 지금 그렇게 유명.. 위험하지 않지 않아요? 애들이 어디있을까 일단 지금 그냥 기방을 하자 이만입니다 이게 근데 그런건 없나봐요 방어구같은거 방탄복 아아 근데 저희 이렇게 팀도 된 김에 팀 명을 정하는게 어떻습니까? 아 그럴까요? 흠흠흠 일단 먼저 우리 안구호부터 정하죠 안구호 예 오케이 오케이 인사방법 뭐 충성 이런거 있잖아 아 서로 알아볼수 없을지 모르니까 어 그치 그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어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어 제가 일단 만났을때 어 오락기! 하면 형님 화이팅 어때요? 초반제로 아 누구나 알거같애 아 그래요? 어 우리 둘만에 위한 그런거 아 그러면 우리 둘만 아는거 응 둘만 아는거 둘만 아는거 아 그런거 어 저 몇개 알긴하는데 몇개 알긴하는데 몇개 알긴하는데 뭐 뭐 오 잠깐만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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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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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들 – 야 가만히 있는게 좋아 야 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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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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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거짓말이여 아 아주원이 오 주원이 잘가 ㅎㅎ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왜 죽어 창들이 안돼 창들이 안돼 어흑 야 젠장 아니 내가 이게 뭐 가던 어떻게 대먹어 말이되는 소리래 이거 장전이 안 돼 왜 장전이래 이 총알 아냐? 아니구나 아 곤충밖에 없네 그럼? 잠깐만 버려있다 안전하게 합시다 이런 행동게임은 안전하게 하는게 최고예요 아우 쟤네맛나가지구 또 돌겠네 아이고참 뭐야 이거 됐다고? 아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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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기는거 뭐냐 장전이 오케이 알았으 알았으 어떻게 생존할지 알았으 으흥 아 나 홍기랑 팀 먹어서 기분 좋았는데 이게 또 죽어버리네 좀 세네 좀 세네 아 저기 초원으로 가자 얘들아 그게 나을수도 있겠다 칼이 좀 세네 칼이 세 칼이 세 오 말도있네 어 저기 큰 건물 하나 있습니다 저기 가서 총 좀 구해보죠 총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는 좀 충분히 하려고 나 좀 센거 있을텐데 더 어 파면 기본이니까 아 야 야 아 아 홍기한테 이거 괜히 줬네 야 쓸모없는 녀석한테 내가 괜히 줬어 아 개 쓸모없네 괜히 팀 했다 야 만나지 말걸 만난게 운명의 장난이었다 아 저 위에 저기 피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기 네임 뭐 블러드 점피스 있죠 거기에 블러드가 피입니다 오 놀래라 오 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 됐다 됐고 오케이 총 꽤나 좋은거 모은거 같애 뭐 줌같은건 없잖아 그치? 이 건물로 들어가자 제가 저길 가봤거든요? 저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기는 길이 안나왔어요 어 여메님 여메님 지금 뒤 뒤 뒤 뒤 뒤 여메님있다고요? 여메님 어디있어요 지금 여메님 꼼짝뭐야?! 움직이면서 원다!! 네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네 총없는거 다 알고있습니다 이런 녀석이면 잘피하잖아 네네 총없는거 다 알고있습니다 다 알면 저희좀 보내주세요 총없잖아 니네 다 그렇지? 한 번 보내주면 안되요? 그러면은 그 밴드를 다 내놓고 가세요 뿌리고 하나밖에 없는데.. 고목고목이 저격수! 아니 이 자식이 총을 갖고 있어? 총을 갖고 있어? 뿌리고 가 저기서 뿌리고 와 야 김민혜 죽었다 김민혜 죽었다 자기 피하잖아 가 빨리 가 야 야 너는 총 총몰이 구하라고 총몰이 구하라고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오케이 한 개만 있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솔직히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십시오 좀비한테 죽을 수 있죠 어떻게? 사람들이 난 조금 대도시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신김에 네 좋아요란 추천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버스는 죽었구만 짜식들 짜식들 아 팀은 좀 내가 위기였을때만 하는거야 굳이 먹어서 뭐 배떼질 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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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은 더 축네 아직이야 아직 아직은 멀었어 내가 옛날에 아까 옛날에 왔던 것 아니냐? 저기 한번 가보자 여기여기 괜찮네 아 여기 괜찮네 여기 여기 느낌 좋네 어? 가보자고 야 야 보자고 아 여기 느낌 좋네 느낌이 너무 좋네 에헤헤 오오 아 털렸나? 어 어어? 털렸네 아 털렸네 아 털렸네 역시 사람들 많이 와보고 싶은 곳이긴 해 털렸네 그래도 이런데 있으면 안전하다고요 여러분들 1등은 물건 할 수 있다고 왜? 기방하면 되거든 여기서 아하 좋구만 하 오 마이 갓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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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안좋은데? 에헴 좀더 절로 가볼까요? 오케이 점프할 수 있을까 얘들아? 에라이? 에라이 모르겠다 아 어 뼈 부러졌어 뼈 아 아아 뼈 부러졌어 난 느 아 아 아하 유리 몬이야 а 현실감이 있어 현실감이 있어 뼈 부러졌어 허어 내가 그래 가본때문에는 여러분 살고있는거 같아요 내 느낌상 좀비들이랑 싸울필요 없어 오오.... 저 여기 도시를 벗어나겠습니다. 딴 데로 한번 가보죠. 도시에 사람이 많았네.... 어 내가... 1등을 할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사람들 꽤 많네 지금.. 후... 이길 수 있을까? 몇 명 나오냐? 8명 남은 것 같거든? 1등을 할려면 2킬과 3킬조로 해야하는데 아 막혀있네 막혀있어 막혀있어 자자 나무를 나무를 캐서 야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아카를 만드는거지 어 나무 캐지네?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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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일단 주위를 뺑 한번 돌아 봅시다 사람이 만날일도 없고 좀비밖에 안보이니까 이거 어 만난사람은 홍계가 끝이야? 김미아랑 메모마켓 한번 봤어 꼬뎌 꼬뎌 어허? 오박사 김미아 홍계 아까 이수건 아 이수건이랑 팀 할거 그랬나? 아까? 아 여기는 좀비가 없는데? 어허 저기 말이 하나 보이는구만 bye 에어엘 에어엤 에어엤 에어엤